내가 대표님 디스로 벗고 부르곤 했거든 반은 욕이지 한 번은 연습실에서 신나게 부르고 있었는데 대표님 누구 덕인지 모르시나 봐 성공했다 생각할 만해 근데 다들 알고 있지 당신은 배너온 40핀 철이 아저씨 거울 봐요 이제는 감 떨어져 Like a suit 아저씨럼 곤란해 라떼 일장 연설 귀 아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복근이 부러워 죽어 언제 들어왔는지 다 듣고 있었더라 나 완전 쫄았잖아 자기도 바로 가사를 바꿔서 디스하는 거야 가사 진짜 유치 짬뽕 했는데 진심이 담겨 있어 완전 차이저어 더 중요한 아저씨하고 랩 베텔 해봤냐? 지안아 남자답게 바로 꾸렸다 가끔 사람 얼척없게 꾸려 마 대표님 못 보내서 차 대표님 안 보는 거라며 그런 거 아니야 아직 못 보낸 거 맞는데 그래서 그인가 못 받는 거 아니야 보기 싫어서 그래 그인가 변태가 아찔해 감사합니다.